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오늘 뭐하러 왔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불용농기계 공유재산 매각 현장 입찰하러 왔습니다. 입찰. 경매하러. 입찰. 우리가 임대사업장에 말을 못해요 진짜 이런거 방송하겠나 사용 못하는 기계 오래된 기계 농민들한테 경매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게 농뚜은 조성기 그거 하려고 입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장에서 빌려주다가 이제 좀 노화가 돼서 기준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방식이 경매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하러 왔어요. 입찰 금액을 써내면 제일 높은 가격에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그럼 우리께 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필요한게 논뚜렁 조성기. 네. 논뚜렁 조성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물품. 나온 물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이건 뭡니까? 장무분절기. 장무분절기. 아 이거 맞부세는거에요? 네. 장부가액은 567만 7천원. 그런데 평가금액은 60만원. 아무튼 나왔네요. 그러면 60만원 이상으로 써놔야지 하는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은 2대가 있네요. 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저희가 필요한 농뚜렁 조성기. 이거는 장부가액은 440만원. 그럼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면 440만원정도 세거로 사려고 하면 그정도 줘야 되는건데. 네. 그런데 지금 오래되게 평가금액이 32만 5천원. 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거니까 어떻게 썰만한지 한번 볼까요? 네. 자기가 봐봐. 32만 5천원. 괜찮네요. 아 탐납니다. 아 탐나요? 네. 2대. 1번 거. 1대. 1대. 요 13번. 요 1번 번호 봤습니까? 응. 봤어요. 봤어요. 요 13번. 2대. 32만 5천원. 요것도 32만 5천원. 그러니까 2대를 판다는거에요. 네. 2대가 나왔다는거죠. 경매로. 네.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똑같네. 그치? 네.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뭐 나왔는지. 얘 나왔어요. 얘는 뭐죠? 다목적 운반차. 응. 다목적 운반차. 네. 장부가액은 190만원. 응. 평가금액 28만원. 아 이거는 좀 사갖고 수리 좀 해야되겠다. 그죠? 위에 높도 좀 있고. 아니. 그런데 좀 애 밖에 못 실겠다. 이건 뭐 실러? 응. 이건 뭐 협소한 공간이에요. 큰거 못 들어갈때 얘가 들어가고 실고 나오는거죠. 자. 이것도 나왔네요. 이건 하우스 밴딩기. 정식 명칭이. 잠깐만. 파이프 밴딩 머신. 파이프 밴딩 성형기. 근데 이거는 억시로 낡아보인다. 이거 하우스 지을 때. 이거 얼마라고요? 이거 하우스 지을 때. 이거 얼마라고요? 이거? 30만원. 30만원. 네. 30만원. 아 이거 두대네. 이것도 두대네. 이것도 두대네. 이거 누가 사갖고 하는지 모르는건가. 근데 이런것도 빌려줬었어? 임재센터에서. 네. 있어요. 빌려줬어요. 얘는? 얘는. 쟁기입니다. 하나.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쟁기. 여덟개. 둘. 아무튼 쟁기입니다. 네. 장부가위 240만원. 평가금에 40만원. 이거는 한번 지나가면 밭 갈겠다. 이거는 최소한 7,80마력. 100마력 되어야 되겠는데요. 아. 100마력 되어야지. 우리는 뭐 줘도 못하네. 그렇죠. 응. 그 다음에. 네. 배토기. 응. 배토기 맞죠? 무슨 버틀고? 보리배토기 되어있네. 보리배토기. 배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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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위 344만원. 평가금에 51만원. 51만원? 응. 근데 이것도 태비살포기 이것도 파는거에요? 네. 태비살포기. 근데 이건 되게 세거 같은데. 태비살포기. 트랙탑 부착형 태비살포기. 얼마야? 장부가위 976만 460원. 비싼거네. 97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평가금액이 95만원. 95만원? 근데 태비살포기가 야도 있고. 야도 있는데. 야도 있는데. 야도 한거 같아. 야도 세거 같아. 야도 좀 작은데. 아 달라. 야도 2번인데 여보. 야도 2번인데. 2번이에요? 어 2번은. 아 2번. 아 얘는 장부가위기. 어. 얘는 489만 7천원. 평가금액 40만원. 40만원. 근데. 아. 얘는 억수로 큰거고. 얘는 몇번이에요? 얘는. 10번. 10번. 응. 10번. 10번은 큰. 응. 10번은 큰. 장부가위기. 976만. 응. 460원. 평가금액. 950만원. 아 95만원. 아. 여기에 크는거는 95만원이고. 큰거. 응. 대비살포기가. 요거는 40만원? 응. 평가금액. 아 근데 그러면 크기차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야는 몇톤 들어가는거에요? 얘는요? 응. 2.1톤. 어. 그럼 2톤. 아 얘는 2.1톤이고. 어. 얘는 5톤. 아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근데 야는 쎄거 같고. 40만원짜리. 싸지만 쎄거 같고. 얘는 크지만 비싼거. 큰거 같애. 그래요? 응. 오늘 물건 많이 안나왔네요. 예. 저번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른 기술센터에 있는가 모르겠대. 네. 이런 제도가. 네. 그러면 우리 농기. 저거 뭐지. 논두렁조성기. 네. 경매 입찰하러. 경매 입찰하러. 사무실에 갈게요. 네. 사무실에 오면요. 네. 어 직원한테. 네. 뭐 주지요? 용지요? 아니지. 자기가 그거 내는거 있잖아. 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네. 를 주면은. 그 직원분이. 그에. 자기한테 해당하는 그. 용지를 주지요. 네. 네. 그럼 용지를 받아서. 네. 거기에. 입찰가격. 네. 저희가 써서 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논두렁조성기. 네. 구입할 예정이니깐요. 네. 어. 평가금액이 지금. 325,000원 이니까. 그거보다 좀 높게 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여보 이거 사야돼? 사면 좋죠. 뭐. 땅도 참 벽 밖에 없으면서. 논두렁조성기까지 산다며. 아이고. 비오고 난 뒤에. 보통 논두렁조성해야 되는데. 그때. 빌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 차례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사놓으면 좋은데. 사지 말까요. 아니 아니 아니. 왔는기면 입찰하고 가지 뭐. 입찰하고 가. 대면 좋고 안되면. 자기 뭐 좀 해서 내면 안되겠지요 뭐. 그렇죠. 아무튼. 아무튼. 네. 각 기술센터마다 이런 제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고 가셔서. 네. 가셔서 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뭐 유심히. 홈페이지 이런 데 관찰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